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 유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브릭과 카트라이저 방송 비즈니드칸입니다 일단 지금 시간의 상점이 리뉴얼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스칸이가 또 어떤 아이템들이 나오는지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보면은 오딘 아이템 캐릭터 나왔구요 개인전 풀망에서 알픽 루찌를 200% 주고 팀전에서는 알픽 루찌를 150%밖에 안되네요 뭐죠? 왜 팀전에서는 덜 주지? 흐어나네 자 아무튼 그렇고 또 다른건 베이머스 오라 그렇구요 자 일단 또 돌려보겠습니다 밑에 특별판매 아이템도 추가된게 있는지 확인해볼게요 시상 리뉴얼 망이라고요? 아 진짜요 골드칸 뽑힌이 나 근데 리뉴얼 됐는데 이게 골드칸 뽑힌이 또 잘 봐야돼요 물론 당연히 되겠죠 리뉴얼 돼도 띄오는 나옵니다 몰리는 몰니르 펫이 나왔습니다 약간 핸들봉이랑 플랫뱅이처럼 생겼는데 이 펫으로 나왔네요 몰니르 펫 멸니르 펫 아 발음이 안돼 자 이어는 그대로 나오구요 오딘 오딘이랑 몰니르 펫 추가됐구요 그 다음에 밑에는 내가 봤을때 똑같은거 같고 익살고글? 이거 원래 나왔었나? 황고백지 다른건 뭐 다 도롤루 야 잠깐만 타임 자 이 도롤루 펫이 원래 안나왔거든 맞지? 형들 도롤루 펫이 안나왔어 맞지? 이게 원래 빙고할때 나오던 펫인데 와 시상에 이게 30일짜리가 나오네요 근데 무제한이 나오는지가 모르겠네요 이거 무제한 나와야되요 자 이거는 300%짜리 아이패 글찌 돌려봅시다 무제한 나오죠 님들 더러운 누르 펫 저거 안나오면은 어 자 우유 잠깐만 일단 체크좀 해보자 일단 실버칸에 더러운 누르 펫 나오고 그 핸드봉은 우유병 핸드봉 그리고 스페이스 몬키 와 나 저거 무제한 바꿨었는데 실버칸에 나오고 ㅈㄹ이냐 와 저거 저번에 스페이스 몬키 저거 무제한 펫 변경권으로 바꿨더니 여기서 나오네요 그리고 핸드봉이 골드칸에는 그 일단은 캐리가 아까 뭐라고 했죠? 일단은 천사 날개 핸드봉이 추가됐구요 그 다음에 몰니르 펫이 추가됐고 아 진짜 뭐야 꿀패야 이거? 어 그러네 야 잠깐만 꿀패야 아 샤미우 잠깐만 아 오케이 오케이 야 꿀패다 꿀패다 잠깐만 형님들 꿀패가 됐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시작하자마자 뭔일이야 이거 나 캐릭터 변경권 무제한 변경권 또 두개 있어 하필이면 또 샤미우 바꿀 수 있죠 오케이 꿀 꿀패다이 어 나 넓길 뻔했어 형들 얘기 안했으면 나 진짜 와 나 꿀패 됐어 바로 천사 날개 핸드봉 감사합니다 우유 핸드봉 오케이 꿀 데이버스 와 이거를 이걸 유아를 뽑네 또 와 영상을 찍고 있는데 이렇게 또 천사 날개 주세요 천사 날개 하지 않고 와 이대로 또 실패가 되네 이 꿀 이 꿀 천사 날개 뽑았죠 어 정말 유아네요 진짜 시디고 오시고 렛츠고 렛츠고 근데 샤미우 이거 문제는 받아야돼 맞아 저 핸드봉 탁이라고 왜 잠깐만 와 RP 루츠 20%야 야 저거 무조건 뽑아야돼 천사 날개 핸드봉 RP 루츠 둘 다 20%야 무조건 뽑아야 돼 여러분들 아주 나이스 아 근데 우유 핸드봉이 30개짜리였으니까 이거 못 뽑아봤지 아니 100개도 안돌렸어 나 100개도 안돌린거 같은데 한 50개 돌렸나 30개인가 50개 밖에 아 아 어허 갑분상 운연자님 이 튕기는거 좀 고치세요 운연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이 튕기는거 좀 고쳐주세요 아 언제까지 튕깁니까 이 카트라이더 어허 아 나 근데 꿀패 뽑을 생각 없었는데 그냥 꿀패가 나왔어 아니 채팅창이 뭐 꿀패다라 일래 어 왜왜왜왜왜 했는데 난 리뷰하고 있었는데 시상에 신기할템 뭐가 나오나 리뷰하고 있는데 야 꿀패가 나오네 이거 진짜 진짜 유하다 이거는 뭐냐 이게 아니 나 리뷰해야된다고 왜 꿀패 주십니까 운연자님 벌써 에 시청자분들이 패카디를 프로하고 있잖아 감사합니다 세큐 다른건 또 같은거 같고 추가된거만 좀 뽑시다 여러분들 몰니르팻은 있고 원래 그 아까 적었고 천사날개 이거 뽑으세요 개꿀이더라고 이제 알피루치 20%짜리 저는 이미 뽑았습니다 자 이미 뽑았구요 자 돌려봅시다 또 아루스키드가 나옵니다 이거 무제한 뽑아야되겠죠 맞죠 아루스키드 아무튼 꿀패가 여러분들 잘되네요 에 꿀패 잘된다는거를 보여드렸습니다 이거 뽑았자 칫솔핸드봉 이건 또 뭐야 칫솔핸드봉 칫솔핸드봉 새로운게 많네 새로운게 참 많습니다잉 칫솔핸드봉도 나왔고 그럼 나중에는 뭐 어 샤워볼핸드봉도 나오겠네 비누핸드봉 비누핸드봉 때미리 핸드봉 일단 칫솔핸드봉 추가됐구여 자 또 돌려볼게여 뭐가 나오는지 와 도르 캐릭터 고글이 나왔습니다 도르 카네 아 도트 도트 캐릭터 고글 근데 고글이 배지랑 디즈니랑 다오네 맞지 도트 아 내가 시력이 안좋아서 와 곰신했어 여기서 뭐야 이거 곰신했어 그냥 여기서 준다고? 개꿀이네 원래 이렇게 줘요? 금칸에 나오는게 아니고 이거 근데 일반 파츠 주겠다 보니까 코너링만 핸들만 레어네 대만 카트랑 똑같네요 성냥 핸드봉이 또 추가되었습니다 와 많다잉 근데 기존에 있던 것도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그리고 여기 실버 칸은 내가 봤을때 다 바뀌었네 형들 실버 칸이 다 바뀌었어 파인애플 핸드봉도 나오고 그 앞전에 있던 뭐 과일꼬치 핸드봉 이런건 안나오네 맞지 그 다음에 해적 구글 이런거 맞지 와 그거 뽑아놓기 잘했다 그럼 앞전에 누르 엑스팩도 나오네요 자 앞전에 뽑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이제는 못 뽑네요 맞죠 야 안나와 다 리셋됐어 맞지 궁리를 패 야 궁.. 뭐야 야 궁리를 패 그냥 실버 칸에도 뜨는데 이게 뭐지? 무제한.. 무제한도 뜨나 그러면? 궁리를 패스 그냥 여기서도 나오네 실버 칸에 무제한 나와요 혹시? 아 궁리를 패스는 기간제만 뜬다고 아 그렇구나 야 이번에 꿀패 만들기 시청자분들 빡세겠다 아 많이 빡세졌네 난 근데 다있어서 똑같은 난 근데 다있어서 똑같애 어 나는 똑같애 우와 마트함 배치 뭔데? 아 이거 파 사야돼 이거 이거 무제한 나오나? 와 마트함 배치 새로운거 나왔네 아닌거 원래 있었나? 어 존나 많이 추가됐다 근데 진심 나 마트함 배치 없어요 와 무제킬 많이 뽑겠다 요즘 조소년투탑 아 이번에 꿀패 많이 빡세겠다 망치핸드봉 이거 뽑아야돼 나도 없어 망치핸드봉 뽑아야돼 그렇지 망치핸드봉 저 없었거든요 뽑아야죠 와 보스트라이더 고글 와 새로운거 진짜 많다 이것도 무제 안주는거야 그러면? 야 고글은 무제는 안준다며 맞지 와 꿀패 많이 빡세다 이제 어 꿀패 거의 막았는데 근데 나는 그걸 뚫었쥬? 난 가능하죠? 와 꼬마양패 이건 또 뭐야 왜이렇게 많아 아 꼬마양패 또 뽑아야되나? 뽑아야겠네 나도 형님들 원고뭉치핸드봉 이건 또 뭔데? 이건 또 아아 진짜 아니 원고뭉치핸드봉 이건 또 뭔데 이거 아아 나 꼬마양패 사실 전에 새로운거 존나많다 진짜 진심 자 또 돌려봅시다 일단 빗자루 핸드봉도 나오네요 와 딱세다 진짜 그니까 이제 꿀패 먹기 진짜 한 내가 봤을때 이제 기본 한 단가 한 3000개에서 5000개 돌려야지 있는 아이템 중에서 하나 나올까 말까 할거 같애 맞지 얘들아 네모우니 이런거 네모우니 이거는 형들 그 특별판매 아이템에서 밑에 팔거든 200코인에 사세요 그니까 대왕배치 이런것도 뽑아야돼 사실 이거 그냥 일반티켓 돌리면 대왕배치 7일짜리 주니까 이 7일짜리로 해가지고 그 뭐냐 캐릭터 무죄변경권을 바꿔야돼 어 아니면은 캐릭터 패시랑 뭐 그런거 무죄변경권 갖고있다가 혹시 꿀패 떴는데 내가 무제한은 없어 30일짜리로 떴어 그럼 30일짜리로 뽑아가지고 아까 내가 무제한카드로 바꿔가지고 그런식으로 해도 뽑을 수 있어 참고하시고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돌려보겠습니다 또 밑에는 똑같은거 같아 밑에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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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똑같네 와 근데 야 많이 추가됐다 좀 생각보다 형들 지금 생각보다 진짜 많이 추가됐어요 날발굽 스키도 드네요 로봇단고글 와 진짜 많다 근데 앞전이랑 비슷하네 마리오의 형 형계정 한번 들어가볼게 형계정 세팅좀 빨리해라 미리 이거 마리오 형꼴로 들어가서 바로 세팅좀 하자 와 이거 좀 많이 빡센데 이거 이제 야 잠깐만 잠깐만 얘들아 타임 이거 아까 교복소년 투탑 아니었어 사복소년 투탑은 또 다른거야 아니 잠깐만 형들 타임 내가 지금 아까 분명히 교복소년 투탑을 내가 체크했거든 사복소년 투탑 이것도 있는거야 잠시만 아 나 지금 멘탈 깨지는데 갑자기 와 실화야 그러네 교복소년 투탑이랑 사복소년 투탑 두개 생겼는데 아 뭔데 진짜 살짝 그 옷만 바꿔가지고 캐릭 두개 만들어버리네 지랬나 지나면 와 또 뭔데 이건 또 깨끗한 룰루 야 더러운 룰루패스 이젠 또 깨끗한 룰루패스래 와 미쳤다 야 더러고 methods 룰루패스 denen 두번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